두 경기가 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은혜 선수, 주천희 선수만 먼저 출전을 하고 경기를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백핸드 탑 스피 체스 볼 두텁다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각뿔하고 두텁다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각뿔하고 백핸드 대결 하이토 서브 이은혜 그렇죠 좋아요 주천희 이은혜가 코스를 가리면서 공격치도 그러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한 점 차에서 자 주천희 백핸드 부분을 개인전에서 또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어 참 어린 선수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밑에 한 번 맞았고요 짧은 푸시 대결 결국 밑에 한 번 맞았고요 짧은 푸시 대결 결국은 많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선수의 만들었습니다 2대1 좋아요 그리고 3국한 좋습니다 좋습니다 4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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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천희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주천희 주천희 세번째 게임 득점이 없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네요 주천희 선수의 심리와 또 기술적인 컨디션까지 얘네가 두점 앞서있습니다 이은혜 선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오 야 몬철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오 야 몬철 네트 이번엔 걸려 아 주천희 주천희 아 좋아요 좋네요 아 좋아요 좋네요 이번엔 바다 이번엔 바다 역전을 허용한 이은혜인데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트 걸리면서 주천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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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천희의 파상적이 살짝 졌는데요 놓치지 않네 자 네트 맞고 넘어 네트 맞고 네트 자 이은혜 공격 공도 들어가고 움직임도 나옵니다 네 공도 들어가고 움직임도 나옵니다 네 자 이은혜 플레이기 이후에 넘어오는 공을 좋아요 이은혜 플레이기 이후에 넘어오는 공을 직선으로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주천희 주천희 나갑니다 나갑니다 찬스 볼 주천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나갔어요 아 아 아 주천희 벽현디가 자 이은혜 가 강하게 갑니다 이번엔 강하게 네 주천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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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혜 선제 벗어남 멋있됐든 이 서브턴에서 이은혜는 두 점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은혜 공격 네트 걸립니다 결국은 주천희가 결승으로 갑니다 자 주천희의 역전극이었고요 게임스코어 3대2 주천희의 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